너무 춥다 오늘 여기 근처에 제가 너무 가보고 싶던 매장이 있어서 거기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팔로 팔로 미 디테일 너무 예쁘다 앞에 있는 이게 완전 특이하고 예쁜 것 같아요 이게 비주오 디테일인데 여기에 컬러 똑같이 맞춰서 여기에 있는 안감 컬러랑 또 뒤에 있는 디테일 컬러랑 맞춰서 여기 또 포인트 컬러가 들어가 있는데 이거에 더해서 이렇게 단추를 끼워서 연출을 할 수 있으니까 뭔가 이게 약간 한보의 옷구름 같은 게 연상되기도 하고 이 재킷의 완전 킥인 것 같아요 처음 봐요 이런 디테일 있는 재킷 처음 입고 이것도 있지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크롭 재킷인데 사실 이거 제가 얼마 전에 샀거든요 그래서 얘랑 더 매치해보고 싶어서 하이 미스트로 올라오는 지인이다 보니까 얘랑 입어도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안쪽에도 다 이렇게 코드 디테일이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입고 벗을 때도 여기 보여요?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역시 저는 짧은 걸 입어야 이게 보니까 여기에도 또 민트 컬러로 컬러 포인트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안쪽에 안감만 그런 게 아니라 지퍼에도 컬러 포인트가 있어서 은근슬쩍 포인트가 보여요 그리고 이중 지퍼라서 이렇게 아예 내릴 수도 있고 이렇게 중간에만 잠글 수도 있고 아예 다 닫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연출이 가능한 재킷이네요 이렇게 바이아스 처리가 되어 있는 게 컬러가 다 보여서 이런 식으로 팔을 롤업해서 연출을 했을 때도 이렇게 더 예쁘게 나오니까 이것도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걷어야 더 예쁜 옷이네요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다른 것도 입어봐야지 예쁘다 이것도 너무 예쁘다 그쵸? 저 최근에 재킷 디자인도 해봤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뭔가 더 이런 디테일에 눈이 가는 것 같아요 아래쪽에 이렇게 언밸런스 한 게 좀 특징인 것 같고 이거는 단추도 하나하나 신경 쓴 게 느껴져요 이거는 소재가 좀 다른 게 사용이 돼서 세서리 같은 느낌? 그런 게 있고 불완전하면서도 완전한 것 같은 그런 느낌? 제가 딱 좋아하는 그런 느낌의 재킷인 것 같아요 올해 이 미디 스커트 엄청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하나 입어보고 싶었는데 여기에 딱 예쁜 게 있더라고요 약간 이 소재감 자체가 힘이 있으니까 살짝 갖춰 입은 느낌으로도 입을 수 있고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플리츠 주름도 이걸 하나하나 잡아서 봉제를 한 거라고 아까 설명을 해 주셨어요 뭔가 이렇게 유니크한 그런 주름인 것 같은 느낌이에요 여기는 진짜 안감을 잘 쓰는데 이 재킷도 안감 디테일이 있네요 한쪽은 걷고 한쪽은 풀고 이런 식으로 매치를 해도 예쁘게 다 디자인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얘도 크롭 기장인데 제가 지금까지 입었던 것 중에 제일 짧은 크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더 효과가 극대화가 되는 것 같고 셋업으로 이렇게 입을 수 있는 건데 치마는 약간 로우 웨이스트 느낌으로 이렇게 앞에 여미는 부분도 살짝 언밸런스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블루 티셔츠를 한번 매치를 해봤거든요 블루 티셔츠가 여기 있는 블루 컬러랑 어울릴 것 같아서 한번 매치를 해봤는데 생각보다 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신발은 또 그레이 컬러가 포인트로 들어가 있는 아까랑 똑같은 건데 컬러만 다른 걸로 신어봤어요 이렇게 신어도 예쁘죠? 얘도 마음에 든다 마음에 든 거 너무 많은데 어떡하지? 여기가 또 데님 맛집이더라고요 이렇게 데님에도 디테일 넣을 수 있을 만하게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지금 제가 입은 거는 앞에 이렇게 슬립 디테일이 있고 이런 식으로 핏이 살짝 부츠컷으로 퍼지는 느낌으로 연출이 되는 그런 데님이에요 이게 컬러감도 뭔가 지금 딱 요즘 계절에 입기 좋은 중청 정도의 컬러감인 것 같아서 마음에 들더라고요 위에 입은 티셔츠는 요새 이런 골지 티셔츠 많이 입잖아요 이게 블랙 컬러라서 조금 티가 덜 날 수도 있는데 골지 티셔츠에다가 스티치로 블루 포인트 들어가 있고 엘보 디테일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그런 티셔츠예요 자세히 보면 다 디테일이 하나씩 들어있는 되게 매력적인 제품이고 이 위에다가 요새는 카디건 종류도 많이들 찾잖아요 얘를 한번 입으면 예쁠 것 같더라고요 얘도 보면은 여기 이렇게 끝에 살짝 해진 듯한 디테일이 다 들어가 있어요 갇혀 입은 듯한 이런 느낌 안 나고 캐주얼하게 편하게 입기가 되게 좋은 것 같고 이쪽에도 이중 지퍼로 되어 있어서 아래로 이렇게 올릴 수도 있고 이렇게 내릴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위에다가는 아까 또 봐놓은 게 있어요 이거 가죽채킷인데 환절기 되면 또 가죽채킷 되게 많이 입잖아요 이것도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덜마는 제가 좋아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항상 안감을 신경 쓴다는 거? 안감에 컬러 포인트가 있든 뭔가 어쨌든 하나는 넣어놓고 감 자체도 되게 신경 많이 쓰는 브랜드거든요 그런 식으로 입어주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소매도 내려도 되지만 안쪽에 항상 컬러 디테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살리고 싶으면은 살짝 걷어서 이렇게 연출하는 게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입으면은 캬! 멋있는 느낌으로 멋있데요? 네 소재 자체에 힘이 잡히니까는 좀 더 멋있게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무릎 예쁘다 여기 어디냐면요 리이라는 디자이너 브랜드 매장이에요 최근에 오픈을 했다길래 구경 왔습니다 아 춥다 빨리 들어와야죠 딱 기대했던 대로 조직감이 너무 예뻐서 입었을 때 깔끔하면서도 소재 때문에 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요 단추도 이거 컬러감을 딱 맞춰가지고 튀는 거 이런 거 없이 진짜 완전 깔끔한 느낌 얘도 약간 원단이 독특해요 그냥 일반적인 면은 아니거든요 살짝살짝 자연스러운 구김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 때문에 더 예뻐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도 스티치 포인트가 다 들어가 있네 다른 것도 입어봐야겠다 어? 하이 이것도 셋업 너무 괜찮다 왜 잘 어울리지? 나한테? 하하하하 그런 느낌인데 잘 어울리는데 제가 봐도 이건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위에 것도 약간 크롭 블라우스 이런 걸로도 입을 수 있을 것 같고 맥라인도 살짝 독특하게 생겼잖아요 이게 좀 올라오는데 그렇다고 많이 올라오진 않고 시원하게 보일 수 있는 정도로 연출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이런 디테일도 마음에 들어요 원단이 너무 차르르 흐르지면은 않아서 제 어깨도 잘 보완을 해주는 것 같아요 너무 신기한 옷이다 완전 정장도 아니고 완전 운동복도 아니고 딱 그 중간의 편하면서 살짝 포멀한 느낌 여기다가 뭔가 이런 애들을 얹어볼까 싶기도 한데 어울리려나? 어? 딱 이렇게 하고 다니면 되겠다 괜찮다 너무 편하지만도 않고 그리고 더 너무 갖춰 입은 것도 아니고 모자까지 있으니까 진짜 편하게 다닐 수 있겠다 이것도 착장 예쁘다 이거 실넥스 저처럼 키 작은 사람들, 마른 사람들 맞는 거 찾기 되게 어렵잖아요 원단이 되게 터치감이 부드러워요 그래서 이렇게 걸을 때 거슬리는 부분이 있다거나 그런 거 전혀 없고 엄청 편한데요? 이게 벨트가 있어서 다 조절이 가능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입을 수가 있어요 재킷 진짜 예쁘죠? 저도 재킷 진짜 마음에 들어요 처음 봤을 때부터 컬러감이 마음에 들었는데 이렇게 브라운으로 딱 통일해서 질감만 다르게 해서 입으니까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광이 있잖아요 가죽 재킷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게 너무 과하지 않고 뭔가 반광? 이런 느낌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 것도 마음에 들어요 아 이거 그대로 사봐야겠는데 자꾸 지름신이 큰일 났네 오! 얘는 딱 예상한 대로 뭔가 확실히 약간 더 트렌디한 느낌? 약간 하늘색은 아니고 조금 턴다운된 하늘색 같은 그런 컬러라서 너무 부담스럽지도 않고 살짝 빈티지한 느낌도 나고 근데 고급스러운 느낌 그리고 안에는 넥라인이 되게 특이하게 생겼죠 사선 컷이라고 해야 될까요? 넥라인이 이렇게 생긴 게 요새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티셔츠 패턴 자체도 뭔가 물감을 풀어놓은 것 같은 구름이 생각나기도 하고 이 위에 이렇게 입었을 때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레이빛이 살짝 도는 진으로 골라봤어요 다리도 되게 길어 보이는 그런 바지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말고도 여기 예쁜 게 많아서 뭔가 추천을 받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트위드가 재킷만 나오는 경우는 종종 있는데 이렇게 안에 있는 이런 것까지 같이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세트로 이렇게 탑까지 나오는 경우는 근데 이거는 세 가지 다 세트니까 전체 다 갖춰서 입어도 되고 그냥 이 재킷만 따로 데님이나 카고 바지 같은 거랑 입어도 되고 안에 있는 탑만 입어서 좀 더 트렌디한 느낌으로 시원하게 입어도 되고 스커트는 아예 그냥 출근룩 느낌으로 위에 블라우스랑 입어도 될 것 같고 굉장히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아이템이네요 그리고 실제로 풀린 디테일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것도 자칫 잘못하면 예쁘게 보이기가 어려운 디테일 중에 하나인데 얘는 되게 고급스러워요 실제로 봤을 때도 그리고 앞부분 여닫는 거는 이렇게 지퍼로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쉽게 열었다 닫았다가 할 수가 있게 디자인이 되어 있네요 이거 쓰리피스 그냥 갖고 있으면 봄에 어디 모임 나가거나 할 때 아무 걱정이 없을 것 같은데요 오늘 가는 곳들 다 완전 제 취향의 브랜드인 것 같아요 요새 왜 이렇게 예쁜 브랜드가 많이 생겼죠? 점점 더 늘어나는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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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